이래야 이래야, 얼마큼 맛있어? 무조건 딸기야 한국 아이스크림보다 맛있어, 이래야? 라헤리는? 더블비앙코보다 맛있어, 맛이 없어? 맛있어 다음에 다크 초콜릿 먹는 거 이래야, 월드콘이 더 맛있어, 이게 더 맛있어? 아이스크림도 맛있어 아이스크림도 맛있어 난 가이드가 남자만 있는 줄 알아놨어 아, 그랬어? 우리 다음 일정이 뭐야, 자기야? 무슨 쇼핑센터 또 간다고 아, 오늘? 어 일정표 자기한테 있지? 더워서 금방 먹는다, 아이스크림이 금방 먹는다 근데 이거는 과자도 되게 맛있어 보인다 이거 오, 딸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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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딸기 근데 옆에 옆에, 옆에 이거, 이거로 랄라 콕스 같네 어 아멘